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다시 말하면 메시야로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을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죠. 그때 오늘 여기 읽으신 말씀 윗부분에 보시면 16절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아니 주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글을 이렇게 몇 번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에 가르치신 교훈에 대하여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복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말이야 사람이 죄가 없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있어? 자기는 죄 안 짓나? 말도 안 돼.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바르게 정돈하고 깨끗게 한다고 해도 주변이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하려고 해도 주변에 속이는 환경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물건을 팝니까? 나는 이 물건을 팔아서 만 원을 남깁니다 하고 팝니까? 그런 장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당신이 오늘 우리 가게 첫 번째 손님입니다. 내가 마수하는 셈 치고 오늘은 50%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50%를 드리면 그분은 50% 손해보나요? 장사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도 50%의 디스카운트를 해도 그분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50%의 내가 디스카운트를 받은 기쁨으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나 물건을 파는 사람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나도 그 50% 안에서 이익을 얻어야 안 얻어요. 얻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꾼은 항상 밑진대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장사꾼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다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마트라는 이런 가게를 만들고 백화점이라는 가게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비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백화점에를 갑니다. 왜냐?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화점에 가면 오는 손님들을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왕처럼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사람이 물건을 사면 왠지 어때요? 내가 좀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드시러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음식보다도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보기에 좋은 음식은 어때요? 먹기도 좋대요. 그런데 먹는 게 여러분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음식의 맛을 잘 못 느껴도 먹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한국보다 20분의 1 정도 경제 규모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우리보다 가난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 음식을 밤에 먹어요. 밤에. 주로 그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 계란이 달기 알을 품으면 21일째가 되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18일, 19일째가 됐을 때 계란을 꺼내요. 그러면 주둥이도 만들어져 있고 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상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오는 놈은 날개 털도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요. 밝게 불 켜놓고 먹으면 사람이 혐오감이 있어서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밤에 먹어요. 밤에 큼큼한데 그걸 꺼내서 삶아가지고 15일, 16일 이때 꺼내서 삶아서 주는데 절대 불 켜놓고는 못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라고 먹으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먹으면 캄보디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설교를 안 들어요. 그냥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먹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캄보디아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군뱅이예요. 군뱅이. 뭐가 아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시골에서 걸음더미 옛날에 집으로 지붕을 이었잖아요. 지붕 밑에 지붕에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지붕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다시 또 초집을 얹어요. 그러니까 그 지붕 밑에 군뱅이가 정말 막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걸 꺼내가지고 그 이제 군뱅이 즙을 빼먹으면 진짜 몸에 좋대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 대나무이죠. 대나무. 대나무 죽순 가운데에 군뱅이가 진짜 막 여러분 하나 하면 한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큰 군뱅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대나무 채로 잘라가지고 자기들 보는 데서 열어가지고 그걸 먹도록 해요. 그걸 먹으면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그걸 안 먹으면 캄보디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하러 가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이걸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생활에서 그걸 먹었어요. 그들은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문화하고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외국인에게 미국 사람 보러 젓갈 먹으라고 하면 어때요? 바로 막 입술에 젓갈이 들어가는 순간에 오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젓갈 먹고 오바이트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청국장 먹으라면 어때요? 미국에서 청국장을 끓이면 1kg 바깥에까지 냄새가 나요. 그러면 막 미국 사람들은 스프레이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하확 복장을 하 있잖아요. 마스크를 하고 방진복 입고 한 119가 출동을 해요. 와서 보면 이분들도 전에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않은 진짜 회개 망측한 냄새가 나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전부 다 미국인들이 이사를 가요. 진짜예요. 미국인들이 이사를 가고 한국 사람이 사는 동네에 중국 사람이 오면 중국 사람이 다 이사를 가요. 절대 중국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이게 이제 환경이 안 맞아요. 중국 사람이 사는 동네에 스페니시 사람이 오면 중국 사람이 다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스페니시 사람들은 중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여섯 식구가 사는 게 아니고 한 가정에서 여섯 가정이 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잠은 다 거실에서 여섯 가정 여섯 가정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한 20명이 같이 자고 안방은 돌아가면서 한 10이 차지해요. 오늘 월요일은 A라는 집 화요일은 B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게 사는데 보면 놀라서 다 도망가요. 다 환경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게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 그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봤을 때 악하다고 하는 게 타인에게는 악이 아니고 타인에게 선한 게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보고 헌금을 해라 기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버려라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내가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믿어요. 주일 성수를 잘하니까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심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게 올 때 네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세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의 삶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경상도는 국밥이 있어요. 국밥. 그렇죠? 여러분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이렇게는 안 먹어요. 왜냐면 경상도는 진짜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근데 전라도는 폼을 잡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한식을 먹으러 가면 많이 반찬이 나와야 스무 가지예요. 근데 전라도에서 한식을 먹으러 가면 반찬이 104가지가 나와요. 제 아내는 경상도 울산 여자고 저는 전라남도 완도 사람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를 이제 우리 집에 데리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휴게소에 잘 안 들려요. 되도록이면 어디까지 가자고 하느냐 하면 완도항까지 가자고 해요. 거기 가면 5천원짜리 한식집이 있어요. 경상도에서 5천원 주면 반찬이 몇 개 나와요. 경상도에서 5천원 주면요. 여러분 그냥 뭡니까? 이런 쟁반에다가 그냥 밥 한 그릇 주면 정식 한 그릇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완도에 가서 정식 한 그릇을 먹으면 기본이 여러분 생선튀김 생선조림 여러분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 돼지고기 여러분 두루치기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젓갈이 9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반찬 그래가지고 마흔 가지 정도 반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원을 받냐 이건 사기다. 그러면서도 거기까지 가자고 그래요. 왜? 거기만 가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게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경상도는 여러분 급하게 빨리 성적도 그렇잖아요. 빨리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삶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 적은 나라에서 뭘 얼마나 많은 게 다릅니까? 제가 한 번은 강원도 정선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6.25 일본 일제시대가 여러분 영향을 주지 않았던 유일한 도시가 강원도 정선입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정선에 가면요. 여러분 백두산 백높담 여러분 천지 아시죠? 천지. 온 천지가 이렇게 산으로 가로막혀 둥그럽게 있는데 정선이 그래요. 산 꼭대기를 넘어가면 거기에 정선이 있어요. 모든 주변이 다 산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공산당이 거기는 동네가 없는 줄 알았어요. 따송 창곡대기니까요. 거기는 전쟁도 모르고 6.25도 모르고 끝이 났어요. 해방이. 그런 동네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동네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콧등치기라는 음식이 있어요. 콧등치기. 뭘로 만드는 거냐 귀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귀리로 가로를 만들어 가지고 국수빨을 내면 국수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귀리는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를 내서 국수빨을 내면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국수를 끓이면 칼국수처럼 이렇게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렇게 국수를 입으로 빨아서 넣어야 돼요. 이 콧등치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쭉 빨면 이게 코를 때린다 그래가지고 콧등치기라는 국수가 있어요. 정선에 가시면 꼭 이걸 드셔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달라요. 이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맛있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불고기가 맛있다. 한우가 맛있다. 저는 한우가 맛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고기가 맛있는 걸 알려면 여러분 알젠티나 부에노사이레스를 가봐야 돼요. 거기는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을 가도 산이 없어요. 온 천지가 풀밭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풀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한 시간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갔는데 뭐 고작 해봐야 35분 비행기 가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세 시간을 가도 풀밭이니까 거기는요 소 한 마리가 황소 250키로 황소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3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 소고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한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미 사역자 모임에 갔는데 사역자들 150명이 모였는데 제가 소 두 마리를 잡았다 아닙니까 돈 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150명이 4일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소고기를 먹어도 다 못 먹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소고기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소고기가 다 가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왜 매일 풀만 먹고 산 소고기 우리나라 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좋은 게 따로 있지 않고 나쁜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면 좋은 것도 좋은 게 되고 나쁜 것도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죄를 지어서 죄인인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저는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짓지요. 여러분은요 똑같이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롭게는 되고 싶은데 죄인이 있는 죄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의인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의롭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다. 생각을 버려라. 네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죄를 안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네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줬다. 네가 죄를 지은 건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네 죄의 형벌을 전부 다 받았으니까 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면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니 내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 내가 거짓말을 또 하잖아. 내가 내일 또 도둑질을 할 텐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 형편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뭘 버려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시고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와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요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와 다른데 사람들은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1988년도에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결혼을 해서 신혼이니까 남편에게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고 제가 그래서 팥죽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아내는 쌀떡에 가서 쌀을 퍼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도대체 왜 쌀떡에 쌀을 퍼서 나가느냐고 아니 팥죽을 먹고 싶다면서요. 아니 팥죽을 끓이는데 왜 쌀을 가지고 나가냐. 그때부터 제 아내도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팥죽을 뭘로 끓이냐. 그래서 내가 밀가루로 끓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끓여 먹으라 하더라고요. 왜 한 번도 밀가루로 팥죽을 끓인 적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럼 팥죽을 뭘로 끓여? 쌀로 끓인대요. 저는 쌀로 끓이는 것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쌀밥도 못 먹은 주제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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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로 팥죽을 끓여요. 제 아내가 너무 기가 막히 하더니 날부로 끓여보래요. 그래서 내가 끓였죠. 팥 삶아가지고 으겨서 팥물 내고 밀 반죽해가지고 딱 비벼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기가 막힌가 보더라고요. 내가 싹 끓였는데 안 먹더라고요. 내가 한솥단지 다 먹었죠. 저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팥죽이냐 팥칼국수지 저희들은 한 번도 그걸 팥칼국수라고 생각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팥죽이라고 먹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쌀 세 알을 만들어서 여러분 띄워가지고 먹은 그 팥죽을 부모님이 해주셨겠죠. 여러분 작은 것도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그러면서 사람이 서로 너랑 나랑 마음이 안 맞다. 그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게 달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고집하니까 싸우고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한 남자도 없고 더한 여자도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크면 나보다 1m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커도 고작 해봐야 한 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보다 많이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어요? 하루에 6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못 먹으면 얼마나 못 먹겠어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예쁜 사람은 코가 3개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쁘고 밉고가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가서 미인은요. 입술이 커야 돼요. 뭐가요? 동양의 미인은 입술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립스틱을 되도록이면 적게 바르죠. 아프리카는요. 되도록이면 크게 발라야 돼요. 그래서 입술 주둥이 바깥까지 발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말씀 전화로 갔다가 인사를 목사님 하는데 보면요. 영판 꼭 무슨 짐승 있죠. 영판 막 소름이 갑자기 돋아요. 왜? 그분들은 입술이 커야 미인이니까요. 어떤 부족은 귀가 커야 미인이에요. 그래서 귀를 여러분처럼 귀고리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귀에 구멍을 넣어서 어려서부터 적을 때는 5mm의 이렇게 나무를 넣고 점점 나무를 키워서 이 귀가 늘어나가지고 목까지 닿으면 최고의 미인이 돼요. 정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목에다가 링을 몇 개를 꼽느냐에 따라서 미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면 링 꼽아서 나오는 거 보셨죠? 이 링을 48개까지 꼽으면 진짜 최고의 미인이 돼요. 우리하고 많은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기준이 틀렸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발이 작은 여자가 미인이었어요. 그건 사실은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발을 둘러매서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들은 발 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발이 적으면 사람이 키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밑바탕이 튼튼해야 여러분 높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이 적은 사람은 절대 키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요. 발이 얼마나 커요. 그게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없을 수 있겠어? 그러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가 하나인데 두 개로 죄값을 갚으면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죄의 형벌을 얼마나 갚아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죄값은 사라지니까요. 자 이사야 보시면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기 죄를 사함 받으라고 했어요. 죄가 사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셨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요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하여 배로 누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그 형벌을 하나님이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만개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형벌을 2만개로 받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죄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왜? 형벌을 이미 받았으니까 재판장은 뭐라고 합니까? 무죄라고 선고를 해야 말이 맞잖아요. 형벌을 받았는데 죄 있다 그러면 재판이 틀린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은 분명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에게서 두 배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 죄 없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교회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부산 시내에 나가서 내가 죄 없습니다. 그러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 죄 없어요. 죄 안 졌어요. 이 사람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분들은 많아요. 그렇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나도 그러면 죄 없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 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첫 걸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이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6장 24절에 24절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에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감추고 가리는데 익숙해요.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갔다고 말했어요. 자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악을 위해서 여기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선인데 선하게 사라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20절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인이라 성경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싹쓸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의 싹쓸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의 싹쓸 지불할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죄 있는 분은 싹쓸 지불할 수 없죠. 왜?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죄의 싹쓸 몇 배로 갚아놨다고요? 두 배로 갚아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두 배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고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내 생각을 버리면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죄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죄가 나를 끌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나는 지옥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지려고 배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의롭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 그랬죠. 내가 틀렸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으면 내 생각을 따라갈 필요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복음이고 신앙의 전부도 복음이에요. 똑같아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신앙도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휘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하셨어요. 제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온전합니까? 예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온전하세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온전하다고 믿을까요? 부족하다고 믿을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다고 믿기가 쉬워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자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부족해요. 여러분 분명 죄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의롭다고 말하셨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허물이 나타나고 실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족하다고 하나요? 온전하다고 하나요?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믿고 산다라는 겁니다. 맞아 내가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내려놓고 무얼 믿는 게 돼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구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구회하는 게 여러분 제게도 큰 고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2만 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모시고 오나 2만 명이라는 사람의 비용을 누가 대나 정말 저는요 이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을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러다가 우리한테 덤탕이 씌우는 게 아닌가 저도 알죠. 우리 목사님 혼자 믿음 있는 채 하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금씩 짐도 지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3억 2천의 물질을 두고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채워졌어요. 오늘 아침에 이모네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칸타타가 마치는 날 목사님이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칸타타 부산 칸타타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 임민철 목사는 믿음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5일만 하나 좋은 거 일주일 더 얻어서 그럼 우리 서울에서도 올 텐데 왜 이걸 일주일 더 안 하고 여기서 끊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여기서 일주일 더 하면 여러분 저 투표해가지고 쫓아내겠죠. 저분 믿음 때문에 우리 진짜 죽는다. 죽어. 도저히 제가 예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세종 어제 세종에서 했거든요. 세종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종이 너무 좋은데 또 세종 하는데 목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종은 한 번밖에 못하잖아. 부산은 아홉 번이나 했는데 왜 일주일 더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세종만 하시지 또 막 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목사님 내년도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어제 이제 우리 부산 목사님들하고 다 모였어요. 목사님이 지금 일주일 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아무도 이게 뭐 기쁩니다. 우리 합시다. 이게 아니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말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 말할기나 말기나 목사님이 하면 따라는 아니 그러지 말고 따라 하면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 아니 마음이라도 한번 표현해보라 그러니까 힘듭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할까 이 일도 생각을 가지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좋습니다. 내년대는 우리가 5일 얻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이 분명 일주일을 자꾸 말을 하시는 건 우리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후년 2024년도는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느냐 하면 두 번을 이틀을 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13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정말 한 발짝 발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할까 그걸 제가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면 끝없는 부담을 느끼는 거고 아니다 하고 내 마음을 바꾸면 소망으로 마음이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여신다면 맞다 도를 옮기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마음을 옮겨 놓는 게 믿음의 첫 발걸음 이라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도 복음이에요 똑같이 나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는 것 만큼 신앙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버림이 바로 신앙의 제일 첫 발걸음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복음인 것처럼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밑거름이고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발을 내딛는 게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토인은 반드시 이 삶을 정돈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것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이제 믿음은 뭐냐 여러분이 온전한 게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온전케 하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미 온전케 하신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많은 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딱 둘 밖에 없어요 하나는 날마다 거룩해지려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이미 거룩해진 걸 믿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똑같아요 여러분 유교에 가도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당해를 가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실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래요 불교에 가도 중생들이 불자의 도를 따르라고 해요 모든 교가 똑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는 사람이 교회를 가서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 그건 뭐냐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온전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온전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나 지금 놀려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왜 술 먹습니까? 왜 담배 피웁니까? 왜 주일성수 안 합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도소에 가서 돌을 하나 딱 던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는데요 교도소 안에 60%는 교회 다닌 사람이래요 전부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가서 죄 짓고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해요 예수를 믿든지 죄를 짓지 말든지 그러면 절은 죄를 안 짓나요? 절은 왜 교도소에 많이 안 가냐 숲속으로 숨어버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으로 많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 천주교는 왜 그러냐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못난 탓이요 이러니까 교도소 적게 가요 기독교는 왜 교도소를 많이 가느냐 깨끗해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깨끗하게 안 돼요 어제 제가 주례를 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하자고요 변치 말자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이에요 어제 신혼부부가 결혼식하고 제주도 여행간다고 가다가 비행기가 하늘에서 돌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웬일이야 벌써 제주도에 갔어 아닙니다 비행기가 우리를 제주도에 안 내려주고 다시 김해공항에 내려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신혼이 이제 신혼 첫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긴 비행기가 다시 가든지 안 그러면 부산에서 자야지 그러니까 하 하더니 한숨을 짓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비행기가 기름 넣고 다시 간대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내렸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왜 이런 날을 날짜를 잡았니 누가 표를 끊었니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반듯하고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잘하는 데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행복이 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너무 행복해요 제 아내는 절보로 살 좀 빼라고 해요 그러면서 밥시간이 되면 반찬을 계속 갖다 놔요 저는 어떻게 만든 반찬인데 이거 남기면 내 아내의 수고를 내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대로 계속 먹어요 제 아내는 그거로 이야기했어요 살을 빼라고 하지 말고 가져다 놓지를 마라 자 이제 안 갖다 놓으면 뭐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서 많이 먹는다고 뭐라게요 적게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갖다 놓으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신앙의 보금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버리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구원을 받을 때도 주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살 때도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훈련이 돼야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안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보금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내용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얼 하시느냐 천사 가부레이를 보내서 마리아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네 친족 엘리자벳 그는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처녀인데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자기를 버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처녀인 내게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을 때도 생각을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 안에서 주의 인도를 사모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생각은 거짓된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두 배로 갚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내가 의로워요? 예 의롭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온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케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구원도 우리 신앙의 기초도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안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부르세요